더 왼쪽으로 더 힘들어서 어떡하냐 벌써 너무 많아 간혹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누워있어도 계속 아프거든요 다리 좀 주물러줘 어 나 진짜 안 섰어 지금 너무 좋죠 다리 주물러주면 저 때만 주물러주고 안 주물러주더라고 아이고 안 섰어 지금 아 어 야 너 각질 좀 밀어줘야 되겠다 각질이 아니에요 이제 건조한거지 바디로션이 거기까지 안가니까 아 냄새를 왜 맡아요 바디로션이 거기까지 안가니까 왜 긁지마 땀띠 났지 진짜 땀띠 났잖아 자상합니다 쥐나가지 뭉침이 일어날 수 있어 진짜 막다래 남편 역할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배가 진짜 많이 나오긴 했다 아 아 진짜 엄청 힘들겠다 진짜 근데 이게 살찐 배랑 임신은 확실해 그 차이점을 또 느껴 20일 남았으면 정말 차원이 다를거에요 이리와서 저 좀 일으켜주시겠어요 거의 뭐 지금 아 더 자려고 그랬는데 잠 닿겠네 이제 좀 더 자 저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누가 그래 진짜 진짜 위대한 순간입니다 됐니 이제 근데 얘가 너무 무거운거야 아 이게 확실히 내가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라 더 그런거 같아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해 운동 부족이야 집에서 좀 걸어 걷고 좀 요가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보통일이 아니에요 아 막다른 정말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더 못하는구나 아 카메라가 왜 아 이게 너무 아주 얘기도 하면 낯설죠 여기 이제 애들이 원래 까꿈 하는덴데 맞아요 삼촌 까꿈 삼촌 나 이뻐요 저럴 때 이제 얼굴 크게 잡히고 얼마나 귀여운데 맞아 애기들이 이런 데 와서 막 민사하고 가잖아 어머 어머 이랬구나 원래 애기들이 갔는데 어머 잠깐만 삼촌 놀라요 까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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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스러워 까꿈 까꿈 이거 신선하다 여기 있으니까 하하하하 감독님 아침부터 괴롭히지 마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애기들 저쪽 카메라도 인사해 인사하러 가죠 하하하하 그치 네 그렇게 기다리진 않는데 저희 집에 이게 왜 있는거에요? 아 굳이 다가오기까지는 않아도 저희 집에 이게 왜 있는거냐고요 안녕하세요 아니 애기가 아직 또 그 속에는 아니 애가한테 초기는데 왜 여기 그러니까 어 이슨씨 운동된다 아니 일단 그러면 여기 앉아봐 여기로 앉아봐 아니 앉아서 그거 셀카 하나만 찍어봐 이거 왜? 나 이거 2세 얼굴 예측이 있단 말이야 우리 성별이 나았잖아 진짜 나 너무 궁금하잖아 아 궁금하지 어떤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슨씨의 얼굴에 얼굴형이 나였으면 좋겠어 이목구비에 어 난 눈이 너무 작아 근데 우리가 미칠촌법 봤잖아 근데 거의 내 느낌은 없어 아니야 자기 느낌 있어 다른 사람 보여줬는데 어 현이 언니 느낌 약간 이마 똥그래서 어 현이 언니 느낌 있는데요 다 그랬어 난 무조건 쉐딩 해야돼 난 무조건 아 무슨 쉐딩 이에요 아니 셀카인데 대충 아니 셀카니까 만약에 최상의 조건으로 해야 아이의 최대로든 심을 그랬으면 나 샵 갔다 왔지. 제대로 된 걸 볼 수 있지. 잠했어, 그럼 나 잠했어. 그럼 나 한 시간 걸리는데? 스킨케어? 뭐 해야 되는데? 너무 재밌다. 진짜 너무 재밌어. 셀카 하나 찍는데 지금. 최선을 다하시는구나. 됐어, 한번 찍어보자. 어우, 이럴 일이냐고. 폐까지가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폐까지. 난 내가 제일 소중해. 아, 진짜. 진짜, 애가 울어, 우유를 빨리 줘야 돼. 근데 피부가 스킨케어 뭐부터 할 거야? 나 스킨케어, 나 스킨케어. 아, 진짜 골고루 싫어 봐. 농담이지, 애기 우유 준 다음에 다시 씻어야지. 너 건조하지, 이거 지금 발랐어. 왔다. 왔다, 이런 거. 이런 거 진짜 가까워. 발이 왜 이렇게 부었어? 그치? 아이고, 뒤꿈치 대봐. 그건 그거고. 막다리에 다 붙죠, 온몸이. 오우, 진짜 다정해. 이렇게 해봐, 발을 좀 뻗어봐. 자, 이거 버리고. 한번 찍어보자. 찍어봐, 빨리 녹음해요. 아, 눈 크게 나오라고. 눈 크게 나오라고, 지금. 오, 예쁘다. 오, 나온다고. 오, 좋다, 좋다. 오, 괜찮은데? 오, 괜찮은데? 오, 떨려. 자, 변환 중. 짜란. 우리 똥별이의 아기를. 뭐야,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엽다. 눈이 내 눈이네. 근데 코도 다 나야, 나야. 근데 너무 귀여워. 너무 닮았다. 딸이면 요렇다. 자, 남자아이. 5초 기다려야 해, 5초 카운트 세. 국민 아기. 국민 아기. 아, 국민 아기 태어면 왜 해? 조르디. 조르디처럼. 너무 귀여워서 미칠 것 같은 아기 있잖아. 3, 2, 1. 오, 귀여워. 귀여워. 오, 괜찮다. 오, 괜찮다, 괜찮다. 보여 봐, 보여 봐. 너무 신났다. 오, 귀엽다. 너무 귀여운데? 국민 아기. 아, 국민 아기. 아, 국민 아기. 얼굴 내놓은 거. 얼굴이나 귀가 있으시고. 너무 귀엽지? 내 느낌 있지? 아, 현이 느낌에 더 강해 한 6, 70%? 아들한테 엄마 담는다고 하니까. 진짜 너무 귀여워. 근데 그 얼굴이랑 똥별이한테 잘 어울리지, 이름. 너무 잘 어울려. 똥별이. 오, 귀여워. 아, 똥별아 우리 얼른 만나자.